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. 임의의 위치에서 닿는 내용입니다. ad 구간입니다. 임의의 위치 ad 구간 자 먼저 ad 구간에서 sigma fx 는 0 이다. 뺀으면 오른쪽으로 말한가. lp a 플러스 h 세타 는 0 따라서 h 세타 는 마이너스 l분의 p a 다. 이게 나올 수 있죠. 그 다음에 sigma f1 이다.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. p1 마이너스 l분의 a 마이너스 v 세타 는 0 따라서 v 세타 는 똑같죠. 1 마이너스 l분의 a 정당했습니다. l분의 p 고 이거는 마이너스 l분의 p a 가 되겠죠. 방해 바뀌어 있죠. 이거는 그대로 p1 마이너스 l분의 a.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. 맞죠. 그렇다면 축방향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축방향력. 축방향력 같은 경우는 a 세타 는 이겁니다. 축방향력은 여기에 나와있는 a 세타 입니다. 이게 축방향입니다. a 세타 는 참치하겠습니다. a 세타 는 이거죠. 이거에 대한 어떤거? 이 부분이죠. 맞죠. a 세타 는 마이너스 l분의 p a 곱하기 a 세타 는 이겁니다. a 세타 는 마이너스 l분의 p a 곱하기 a 세타 는 마이너스 l분의 p a cos 세타 cos 세타 즉, a 세타 는 a 세타 는 l분의 p a cos 세타 cos 세타 sin 세타 cos 세타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세타가 이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즉 a가 a일 때 즉 a가 세타가 0일 때 0을 넣으면 답이 나오죠? a 세타가 0일 때 마이너스 p 1 마이너스 l 분의 a 압축이 되겠습니다. a d l 입니다. 코사인 코사인 세타 d는 l 코사인 세타입니다. d는 l 1 마이너스 2a 사인 스테디를 엔그레 이 엣지 다가상 에이 디에라 에이 스테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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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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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치 마이너스 피 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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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P L-E A 1-L A-L 제곱불의 2P A H가 되겠습니다. 좀 어렵죠? 여러분들 이거. 그래서 이 이메일 구간, 이메일 구간 같은 경우는 한번 무조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. 다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메일 위치에 단면 내려야겠어요. A D 구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. 세타 세타 J H 세타 그리고 이 부분 반려구하고 축 방향형 이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넘어가겠습니다. 자 전단역입니다. 자 전단역 세타 C입니다. 보호를 제기하겠습니다. 밑에 H 세타 코사인 세타 V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H 세타 전단역이 되죠? 처리하면 됩니다. L분의 P A 코사인 세타 프로세스 P 1 마이너스 l분의 a 사인 세트. 따라서 사인 세트는. 여러분 넘길께요. 앞에 그 부분에서 하세요. 사인 세트는 그 사람 되어있죠. 여러분 필요없게 답변하겠습니다. l 마이너스 a 사인 세트. a 코사인 세트. 따라서 사. 즉, s 세트가 0일 때. 사인 세트는. 마이너스 l분의 p a가 되겠습니다. 자, 전단력이 0인 위치. 전단력이 0인 위치. 세타1입니다. 따라서 s. 세타가 세타1이기. l분의 p. l 마이너스 a. 사인 세타1. 마이너스 a. 코사인 세타1이 0인 위치. 이것은 공식입니다. 공식입니다. 따라서 세타1. 코탄젠트. l 마이너스 a. 이것은 공식입니다. 이것은 공식입니다. sdl. 여기서 cos 세타1. 세타1. l분의 1 마이너스 a. sin 세타1. l분의 1 마이너스 a. 따라서 cos 세타1. sin 전단력. s. dL은 s. 세타가 세타1. d. l분의 1 마이너스 a. l분의 2 h. minus a. l분의 1 마이너스 a. l분의 1 마이너스 a. l 마이너스 a. l 마이너스 a. l 마이너스 a. l 마이너스 a.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어렵지 않죠. 그 다음에 흰 모멘트. 녹아겠습니다. 흰 모멘트. 흰 모멘트. 녹아겠습니다. 흰 모멘트. σ. l 우. m 세타는 a입니다. 플러스. 따라서. minus l분의1 pun의 1. sin 세타. 플러스. p. 1 마이너스 l분의 a. 곱하기 2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트 마이너스 m 세트는 0 따라서 m 세트는 2분의 p 마이너스 a 사인 세트 플러스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cos 센터 1 2분의 p 마이너스 a 사인 세트 1 플러스 l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트 1 m 디나 앞에 쓰이기죠 여기서 코사인 세트 1 l 분의 l 마이너스 a 사인 세트 1 l 분의 2 h 이기 때문에 m 디나 m 세트가 세트 디일 때 2 분의 p 바로는 못해져요 1 마이너스 a l 분의 2 h 플러스 l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l 분의 l 마이너스 e l 마이너스 l 마이너스 a h 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이렇게 힘들게 얘기한 경우는 지금 이걸 못 빼면 됩니다 지금 전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제 늦게까지 했지만 정적아치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죠 축방에 압춘이 되겠습니다 반려 단면 내려 집주하지 마시겠습니다 먼저 반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위치했을 때 ad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v 세트 v 세트 이거를 이제 이 방향대로 이 축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밑에 반력도 축방향이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고 첫 번째 알아야 되는게 축방향이 이루어진다 a 세트는 오늘 쪽으로 가는건 이거 왼쪽으로 가는건 이거 맞죠 그리고 코셀 세트는 얼마다 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서 세트가 여행이 있고 사유왕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얻어내수 그 다음에 전단역 전단역 전단역과 마찬가지로 위로 가는건 플러스 내려가는건 마이너스 맞죠 이런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트가 0이기요 세트고 이게 나오죠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놀러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세요 자 2022년 5월 1일 축하합니다 드디어 5월달입니다 안병이 베스트 고할나티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1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